다니엘 1044 예심찾기. 2023년 11월 3일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오전 시간에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보아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.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허리와 무릎 관절을 쓰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. 지혜를 부어주십시오. 아버지.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을 하늘 동안에는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실수도 지켜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